어 이번에 해볼 것은 섀도우 카루타를 갈 예정이구요 뭐라는게 카푸를 갈 예정이고 박무 95에 부공 277%고 수공은 한 1100만 정도 갈라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파티가 없네 가보겠습니다 아 루프커넥도 있으면 편한데 그냥 합시다 아 이제 물방울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번만 돌면 끝났는데 아 물을 좀 준비해야겠네 이거 어떡하냐 어우 센서 좋았다 뭔지 모르겠지만 잘한 것 같아 아 공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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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단점이 다크타이스를 쓰면은 공속이 느려져가지고 버퍼풀이 뭐야 폐쇄있는게 적용이 안돼가지고 퀵되나?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바로 갑시쌈 바로 갑시쌈 아 액정도 한번 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리지 마라 아 아 아 스읍 이제쯤 이미 한번 나올 만한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세 번씩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한번쯤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 먹어라 이렇게 카우스 파플라투스 섀도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